대원지검 공주지청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7살 A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운전면허가 없던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신분증을 위조해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공주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살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했고 소년 보호 사건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